네, 추석 연휴 셋째 날입니다. 9월 20일 생방송 오늘 아침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보름달 보고 소원 비셨어요? 예, 빌었죠. 이번에는 제발 시집 가게죠. 좋은 소원 비셨네요. 아무튼 안 좋은 기억들 보름달 보고 잘 날리셨을 것 같고요. 지금 시각이 8시 42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슬슬 귀경길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는 소통이 원활한데요. 귀경 차량 몰리는 오전부터 정체가 본격화될 것 같고요. 특히 오늘은 고속도로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방 시야 확보하시면서 안전운전하시면 좋겠네요. 네, 오늘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을 했는데요. 첫 소식이 야생황소 때문에 마을이 아주 발각 뒤집힌 것 같습니다. 이제 곧 감수확도 할 텐데 마을분들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어요? 그렇습니다. 대부분이 이제 과수원을 하고 계신데요. 이제 수확 처리되면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걱정들이 많아지셨는데요. 관계 당국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이면. 네, 그리고 올해 추석 때 선물 세트 많이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 보고서 요리법 아주 잘 익히셨을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추석 때는 통조림이나 캔 같은 것을 많이 봤는데요. 요리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캔은 따면 바로 산화와 부패가 진행되고 용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납과 같은 중구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캔을 용기를 따시면 바로 조리를 해드시거나 다른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. 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군요. 네.